안녕하세요 난리블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렉기타의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렉기타를 오랫동안 쭉 연주해 오셨던 분들은 시스템이 변화할 때마다 계속 적응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렉기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렉기타 장비를 아날로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장비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순서대로 이해를 하셔야 현대적인 일렉기타 장비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는 일렉기타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쿠스틱 기타부터 시작해서 근대적인 일렉기타 시스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통기타는 통의 울림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나 사운드 시스템을 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소리가 나와요. 여기 통의 울림으로 인해서 소리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 커다란 이 통이 소리를 울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를 어쿠스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사운드가 아닌 소리 진동을 내주는 어쿠스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어쿠스틱 기타라고 부릅니다. 이 통기타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는 어느 정도의 소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볼륨이 나오기 때문에 10명 이하의 관객 규모의 공연 내에서는 그냥 통으로 소리내도 잘 전달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공연이 50명 이상 100명 이상 1000명 정도 되는 공연이다. 그러면은 통기타가 내는 통에서 울리는 소리로는 절대로 커버할 수가 없죠. 100명 넘어가면 절대로 커버 못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20, 30명 이상 넘어가면 통기타 소리는 통기타로만 소리내는 것은 부족해요.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을 반드시 써야만 30명, 50명 이상 되는 공연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쿠스틱 기타를 사운드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이크로 수음이라고 하죠. 마이크로 기타의 소리를 잡아서 이 마이크 소리를 사운드 믹서로 보내서 이 믹서에서 컨트롤을 한 다음에 대형 스피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디언스 그러니까 관객들이 듣는 대형 스피커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타에 픽업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타 뒤에 픽업에 다이렉트 박스의 소리를 꼽은 다음에 다이렉트 박스에서 또 믹서로 연결한 다음에 컨트롤에서 대형 스피커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정말로 어쿠스틱한 아날로그한 사운드는 마이크를 갖다 대는 거죠. 기타 소리를 정말 기타 소리답게 수음을 해서 보내는 방법은 이 마이크를 대는 방법인데 마이크의 단점은 주변에 다른 소리가 있으면 같이 이 마이크의 소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이크 성능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그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지만 이 마이크의 기타 소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기타 소리 또는 다른 노래 소리, 악기 소리들이 다 들어가니까 좀 좋은 환경이 아닐 경우에는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량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는 제일 위험한 경우는 여기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도 여기로 들어가니까 하울링이라고 하죠? 삑 하는 소리 그런 하울링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어려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픽업에서 다이렉트 박스로 연결해서 보내는 방법은 자 이 다이렉트 박스가 뭐냐 하면은 그냥 바로 믹서에 연결하면은 기타 소리가 그 픽업에서 소리를 보낸다면 기타 소리가 반대로 너무 커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믹서에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큰 소리로 기타를 팡팡팡 치다 보면은 믹서에서 충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믹서들은 좀 충격 흡수를 알아서 잘 하는 편인데 그래도 다이렉트 박스를 쓰면은 DI 박스를 쓰면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기타 소리를 다이렉트 박스에 넣어서 다이렉트 박스에서 충격 완화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믹서로 보내주는 거죠. 이 방법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주변 상황이 옆에서 바로 옆에서 드럼을 치고 있어도 기타 소리만 믹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하게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단 진짜 기타 소리가 아니고 픽업으로 보내는 소리죠. 이거는 사실은 어쿠스틱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쿠스틱 소리랑 비슷하지만 사실은 어쿠스틱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도 그 좋은 픽업을 가진 기타라면은 또 좋은 어쿠스틱 기타라면 정말로 좋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라이브 공연할 때 저는 웬만하면 다이렉트 박스 그러니까 픽업을 통해서 다이렉트 박스에 연결해서 믹서로 넣는 거를 추천하고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이 그렇게 해요. 물론 다이렉트 박스를 쓰더라도 피드백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이 기타 통을 막 울리는 거예요. 기타를 막 흔들다 보니까 그 흔들리는 소리가 또 이쪽으로 픽업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또 피드백이 나는 수도 있지만 이 마이크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어쿠스틱 기타를 사운드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일렉기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렉기타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일렉기타는 기본적으로 통이 없고요. 물론 할로바디 통이 있는 기타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일렉기타는 통이 없어요. 통이 없다라는 거는 그 통의 울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전기와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연주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디자인된 악기예요. 기본적인 일렉기타는 통의 울림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픽업이 달려있죠. 이 픽업으로 소리를 빨아들여서 앰프에서 소리내도록 디자인됐어요. 그래서 일렉기타는 앰프 없이 일렉기타만 연주하면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조용한 곳에서 혼자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만 나는데 앰프에 연결해서 소리를 낸다면 엄청 큰 소리도 어느 정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렉기타는 최소 장비가 기타랑 앰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여기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앰프가 사운드 시스템 영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앰프는 악기예요. 일렉기타의 입장에서 앰프도 하나의 악기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운드 엔지니어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데 앰프 없이 그냥 바로 사운드 시스템, 그러니까 DI 박스에 연결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소리가 안 좋습니다. 앰프에 연결해야만 소리가 좋아요. 일렉기타 연주자한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일렉기타랑 앰프예요. 이 둘 다 있어야 연주가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연주 못합니다. 소리가 안 나거나 연주를 아예 못하거나. 그런데 재즈 연주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소리로 계속 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R&B, 펑크, 소울, 블루스, 록 음악, 팝 음악 그런 음악들 들어보면 일렉기타가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내주고 있죠. 굉장히 일렉기타가 다양한 소리를 내줄 수 있게 해주는 장비가 이펙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건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펙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아주 기본적인 이펙터인데 기타를 여기 인풋에 꼽아가지고 여기서 이펙터에서 소리를 변환시킨 다음에 아웃풋을 앰프에 꼽아요. 그러니까 기타랑 앰프 사이에 이 이펙터가 들어가는 거죠. 기타 소리를 변형시켜주는 장비예요. 이펙터라고 많이 부르고 뭐 페달이라고도 하고 뭐 한국에서는 꾹꾹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자 이걸 이펙터라고 부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이펙터는 싱글 이펙터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의 덩어리가 하나의 소리를 내줘요. 오버드라이브라는 소리를 내주는 그런 이펙터고요.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라고 불러요. 이런 이펙터 종류를 오버드라이브라고 부릅니다. 오버드라이브 소리를 내주는 이펙터겠죠. 이 제품의 이름은 슈퍼 오버드라이브고요. 줄여서 SD1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오버드라이브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매일매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여러가지 소리를 내주는 다양한 이펙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상한 기계들이 잔뜩 붙어있는 이 사진은 제가 사용하는 이펙터 페달 보드예요. 그러니까 이펙터를 한 번에 하나씩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펙터들을 조합해서 쓰거든요. 어떤 거는 오버드라이브 소리를 내주는 이펙터도 있고 어떤 거는 컴프레스, 어떤 거는 리벌브, 어떤 거는 딜레이, 어떤 거는 코러스, 쉽터, 이퀄라이저, 볼륨 페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펙터들을 내가 원하는 소리를 가진 그런 이펙터들을 골라서 구입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해요. 양손으로 기타를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펙터를 켜고 끄고 하는 버튼은 발로 밟아서 켜고 끄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됐고요. 실제로 연주할 때 이렇게 기타를 가지고 연주하면 앞에 바닥에 이렇게 이펙터 보드를 놔두고 소리를 바꿔가면서 이거 켰다가 껐다가 이거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연주를 해요. 이런 이펙터 페달 보드를 처음 보신 분들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렉기타를 연주할 사람과 그냥 어쿠스틱 기타를 쭉 연주할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이펙터를 보시면은 복잡하죠? 진짜 복잡해요. 이거를 스트레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와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렉기타를 연주 못해요. 반면에 이렇게 복잡한 거를 어 재밌겠다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렉기타를 연주하게 됩니다. 똑같은 건데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재미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일렉기타를 연주할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렉기타 연주자들은 싱글 이펙터 여러 개를 이렇게 보드에 붙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연주를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사진을 쓰면은 너무 지저분하고 크고 복잡하죠? 요 사진 대신에 그냥 요 SD1 사진 하나만 쓰겠습니다. 요 사진이 그냥 요 여러 개 이펙터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렉기타 연주자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연주하냐면은 그냥 일렉기타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일렉기타 소리를 이펙터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펙터에서 소리를 막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앰프로 소리를 보내야 앰프에서 소리가 나오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렉기타 연주자의 연주 세팅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일렉기타랑 앰프였죠. 그런데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펙터도 끼이게 됐어요. 그래서 기타도 악기지만 이펙터도 소리를 변환시켜주는 악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앰프도 악기예요. 그냥 소리 내는 스피커가 아니고요. 성향이 있는 악기예요. 자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앰프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와 모델들이 있어요. 그 모델들 하나하나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다 다른 소리를 내요. 아무튼 앰프도 기타와 같이 악기라는 개념 속에 속합니다. 자 연주의 영역이 일렉기타, 이펙터, 앰프죠. 자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까지가 보통 일렉기타 연주자가 컨트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연주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충분히 소리가 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앰프는 한쪽 구석에 설치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그 소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일렉기타 소리를 그 관객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메인 사운드 시스템에 연결을 해야 돼요. 자 메인 사운드 시스템에 어떻게 연결을 하냐. 그러면 앰프에다가 또 마이크를 대고 이 마이크를 메인 믹서에 연결한 다음에 믹서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일렉기타 앰프가 관객이 봤을 때 무대 왼쪽에서 관객 쪽으로 쏜다. 그러면 왼쪽에서는 일렉기타 소리가 크고 오른쪽에서는 일렉기타 소리가 좀 작게 들리겠죠. 그러면은 믹서에서 조절을 해요. 믹서에서 메인 스피커로 보낼 때 왼쪽의 일렉기타 소리가 크니까 왼쪽은 살짝 작게 나오게 하고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좀 크게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또는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믹서에서 사운드 엔지니어가 조절을 해가지고 메인 스피커로 보내는 거죠. 중요한 거는 메인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중요해요. 관객들은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는 그렇게 크게 못 듣고요. 물론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또 스피커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보다는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여기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일렉기타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일렉기타 연주의 영역이고요. 기타 이펙터, 앰프 그리고 반 잘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 마이크, 믹서, 메인 스피커는 사운드 엔지니어의 영역이죠. 자 연주자의 영역, 사운드 엔지니어의 영역이에요. 자 여기 중간이 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이크를 앰프의 어떤 각도로 갖다 대느냐 가까이 대느냐, 멀리 대느냐 그리고 비스듬하게 대느냐 아니면 90도로 대느냐 또는 앰프 가운데 대느냐, 사이드 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일렉기타 연주자는 그거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또 또 사운드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대는 거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싸울 때도 많아요. 연주자는 나는 마이크 이렇게 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운드 엔지니어는 오 이건 사운드 엔지니어의 영역인데 너가 왜 건드립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싸우기도 해요. 서로 사이가, 요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디서 여기까지인지 아니면은 여기까지인지 애매한 영역이긴 한데 일단은 번호를 붙이면 일렉기타가 1번 제일 먼저 연주를 하겠죠. 2번 이펙터에서 그 연주된 소리가 좀 변형이 된 다음에 보내주겠죠. 3번 앰프에서 그 소리를 처음으로 내주겠죠. 이 낸 소리를 4번 마이크에서 숨을 해가지고 5번 믹서에서 컨트롤 한 다음에 6번 스피커로 내보내죠. 이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번호는 제가 붙인 겁니다. 유니버셜한 그런 번호가 아니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 드리려고 그냥 번호 붙인 거예요. 이 6가지 단계를 거쳐서 소리가 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연습할 때 3번 일렉기타, 그러니까 3번 앰프에서 나오는 일렉기타 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최종 단계인 6번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 6가지 단계를 유심히 잘 봐주시는 게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이해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중에 1번보다는 2, 3, 4번 이야기를 좀 많이 할게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6가지 단계가 아날로그 일렉기타 사운드 시스템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6가지 단계가 아날로그 일렉기타 사운드의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디지털화가 많이 될 건데 디지털화가 되기 이전에 아날로그 시스템을 이해해야 디지털 시스템의 그런 순서들, 역할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사운드 엔지니어 영역의 5번 믹서 같은 경우는 이미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디지털 믹서를 쓰죠. 웬만한 공연장이나 또는 교회 중에서도 웬만큼 진보적인 교회는 다 디지털 믹서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엔지니어 영역의 믹서는 이미 다 디지털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주하는 연주 파트에 있어서는 불과 10년, 15년 정도 전만 해도 어떤 파트가 디지털화가 되면 소리가 아날로그만큼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장비들이 디지털화 되어도 아날로그 사운드만큼 소리가 좋아요. 아날로그 사운드보다 더 좋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아날로그 사운드보다 더 좋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하게 사운드 퀄리티는 따라왔어요. 그런데 더 장비가 간소화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뭐 그런 걸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이미 디지털 장비들이 아날로그 장비들을 능가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날로그 장비들을 전혀 이해 못한다면 그 디지털화 된 장비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6가지 단계를 먼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1번 기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기타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 거는 너무 정보가 다양하게 많이 있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1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2번 이펙터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볼게요. 다시 제가 사용한 이펙터 보드 사진인데요. 여기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하나가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튜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요건 컴프레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요건 오버드라이브 기능 요건 리벌브 기능 요건 코러스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딜레이 뭐 이건 볼륨 페달 요런 식으로 하나의 이펙터가 하나의 기능을 해요. 요런 거를 싱글 이펙터라고 부르는데 이 싱글 이펙터가 말 그대로 아날로그 장비예요. 그런데 이 아날로그 장비의 장점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 소리를 내주면서 가장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하나하나 다 살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펙터 여기 있는 거 중에 제일 싼 거가 여기 초록색 하나가 뭐 제일 싼 거라고 해도 10만 원이 넘어가요. 뭐 비싼 거는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쉽게 넘어가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다 모으고 또 비싸죠. 그리고 다 쇳덩어리다 보니까 비싸고 무겁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펙터들은 하나하나 다 연결해주고 여기 전선이 막 복잡하게 보이죠. 다 연결해주고 그리고 전원도 하나하나 다 꼽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면은 잡음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사운드는 잡음이 조금씩 끼어 있죠. 잡음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잡음이 어느 정도 끼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날로그 장비라면은. 아무튼 이게 아날로그 장비가 지금 현재 소리로 보면은 가장 좋기는 하지만 무겁고 크고 이거 들고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요. 무겁고 크고 비싸고 잡음이 조금씩 끼어 있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싱글 이펙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가격이 좀 하나하나 다 비싸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사기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하나하나 구입하실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걸로 구입하세요. 이펙터 예를 들어 오버드라이브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버드라이브 중에 적당적당하게 저렴한 거 구입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를 하나씩 구입하세요. 리벌브든 뭐든 하나하나 구입할 때 가장 좋은 거를 구입하셔야 결국에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펙터 보드를 완성했을 때는 이제 필요한 거 다 샀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적당하게 괜찮은 게 이렇게 만족할 만한 이펙터 보드가 완성되지 중간에 좀 요번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딜레이는 좀 싼 거 사고 뭐 이건 좀 비싼 거 사고 이건 좀 싼 거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완성이 안 돼요. 돈을 나중에 또 써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구입하실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괜찮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펙터를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사서 모으길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거를 감수하고서도 이렇게 싱글 아날로그 이펙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소리가 좋기 때문이에요. 소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아날로그를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점점 시대가 멀티로 나온 그 디지털로 나온 장비들이 더 좋으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날로그가 소리가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점점 디지털 소리도 아날로그 소리만큼 충분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날로그 이펙터를 좀 다뤄본 다음에 멀티 이펙터 그러니까 디지털 이펙터로 넘어갔다면 개념 잡기가 좀 더 편해요. 싱글 이펙터 하나하나의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디스토션이 뭔지 오버드라이브가 뭔지 리벌브가 뭔지 이런 개념을 먼저 잡은 다음에 디지털 이펙터를 접하게 되면 조금 개념이 잡혀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갑자기 멀티 이펙터 디지털 이펙터를 접하게 되면 기능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아날로그 이펙터고요. 이거를 자 이거는 싱글로 하나하나 막 다 사서 모았는데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나온 디지털 기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라인6에서 나온 디지털 이펙터 멀티 이펙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보스에서 나온 멀티 이펙터인데 저는 예전에 GT6 거의 20년 전에 GT6를 좀 쓰다가 또다시 아날로그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GT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요. 라인6 계열의 멀티 이펙터도 굉장히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 디지털화 되어 있죠. 안에 설정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이펙터를 하나하나 다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조절한 다음에 저장을 해가지고 1번 소리는 뭐 어떤 오버드라이브랑 무슨 뭐 무슨 소리 2번은 뭐 컴프레서랑 뭐 어떤 어떤 소리 3번은 뭐 딜레이랑 오버드라이브랑 컴프레서랑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나하나 저장을 해가지고 어 그 사용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장치예요. 자 디지털 이펙터의 좋은 점은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오히려 기능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디지털 이펙터를 접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이거를 소리를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좀 오랫동안 헤매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장비의 좋은 점은 자 여기 보시면은 막 중간중간에 패치 케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펙터끼리 연결해 주는 케이블들이 막 있잖아요. 여기서 톤 로스 그러니까 톤이 조금 원의 뭐라 그러지 오리지널 소리를 살짝 깎아 먹는 경향도 있고요. 잡음도 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디지털은 디지털 신호를 이펙터 안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니까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굉장히 적어요. 잡음도 적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소리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싱글 이펙터에서 뭐 하나가 고장났다. 이렇게 여러 개가 쫙 연결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사이는 케이블 하나가 고장났다. 그럼 요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요걸 찾아내서 고치는 것도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멀티로 되어 있다면 여기 설정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 패치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소한 불량이나 고장은 잘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소리도 깔끔하고 기능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조금 커요. 커 보이긴 한데 싱글 이펙터 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싱글 이펙터도 이펙터를 얼마나 많이 붙이느냐 얼마나 많은 이펙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게가 다르겠지만 이 싱글 이펙터 보드 무게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렇게 막 가벼운 건 아니지만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펙터를 셋업하실 때 아날로그로 셋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디지털로 셋업을 하실 건지 요거를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아날로그 이펙터 특징 중에 하나는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중고 가격으로 사셨다면은 10년 뒤에 또 같은 가격으로 또 판매하실 수 있어요. 가격 안 떨어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거는 GT100이라는 모델인데 요 모델보다 상위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 이펙터는 가격이 확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막 최근 트렌디한 그런 멀티 이펙터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중고로 구입하셔서 쓰시다가 어 또 이제 좀 갈아타보고 싶다 하면은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시고 다시 또 다른 걸 사와서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디지털 그러니까 멀티 이펙터는 중고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새 거 구입하신다면은 가격이 빨리 떨어지니까 좀 뭐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제품은 어 신 모델이 나오면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이 빨리 떨어지죠. 네 반면에 싱글 이펙터 저 오버드라이브 슈퍼보드라이브 거의 20년 전에 15,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이거 대략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하죠.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가격 계속 올라가지 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2번 이펙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펙터는 싱글 이펙터 그러니까 아날로그 이펙터가 있고 디지털 이펙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앰프 보통 앰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타랑 이펙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앰프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 많은데 1번 2번이 아무리 좋아도 3번이 3번 앰프가 별로 안 좋으면 소리 별로 안 좋아요. 앰프도 아낍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 무대 뒤에 앰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앰프 앞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앰프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앰프고요. 이게 두 번째 앰프입니다. 각각의 앰프의 마이킹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공연할 때 앰프를 하나만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들고 가서 하나는 레프트 하나는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스테레오로 기타 소리를 보내요. 두 채널을 사용해서 기타 소리를 스테레오로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자 앰프를 두 개를 들고 가는 만큼 많이 힘들겠죠. 모든 공연장마다 앰프를 두 개 들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앰프를 들고 가서 사용을 하면은 소리는 정말로 좋은데 굉장히 힘들죠. 무겁고 그래서 이 3번 이 앰프를 흉내내주는 디지털 기계들이 나왔어요. 자 이게 그 앰프 시뮬레이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멀티 팩터랑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념이 이 팩터라기보다는 앰프를 흉내내주는 장비예요. 자 특히 라인식스는 오래전부터 그 앰프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장비로 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캠퍼 전설의 캠퍼죠. 이거 논란이 굉장히 많은 앰프 시뮬레이터예요. 앰프 시뮬레이터라기보다는 앰프 프로파일러라고 부르는데 또 앰프 시뮬레이터랑 프로파일러 개념이 조금 달라요. 시뮬레이터는 그냥 흉내를 내는 거고 프로파일러는 이 장비에서 앰프 내가 원하는 앰프에다가 마이크를 내고 막 연주를 하면은 얘가 그거를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그 소리를 저장시켜서 그냥 기타를 이 장비에 꽂고 연주했을 때 그 앰프 소리를 내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캠퍼라고 아주 비싸고 유명한 그 앰프 프로파일러라는 장비고요. 또 여기 뭐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최근에 제 이펙트 보드에도 지금 달려있는 톤X라는 장비인데 이것도 앰프 시뮬레이터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좋은 톤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했을 때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앰프 시뮬레이터 개념입니다. 잠깐 제가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앰프를 사용할 때는 요 톤X를 끄고 사용하고요. 또는 앰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요 톤X를 켜가지고 요 톤X에 있는 앰프를 사용합니다. 요런 앰프 시뮬레이터 또는 앰프 프로파일러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중에 톤X가 여기 있는 라인업 중에서도 좀 저렴한 편인데 한국 가격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0만원 정도 하죠. 그리고 캠퍼 같은 경우는 뭐 한 400만원 500만원 하나요? 이거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비싼데 값어치로 따지면 굉장히 싸거든요. 왜 그러냐면 앰프를 하나 구입했을 때 앰프 뭐 좋은 거 적당하게 쓸만한 거 하나 구입하면 한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냥 쉽게 넘어가죠. 앰프 보통 2,300만원 쉽게 넘어가는데 앰프 시뮬레이터 또는 앰프 프로파일러 하나를 구입하면 여기 안에 앰프가 몇 개 들었는지 몰라요. 앰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앰프가 많이 있다고 해서 쓸만한 앰프가 많은 건 아니에요. 또 이거를 받으셔가지고 아무거나 막 쓰지 마시고 소리 들어보시고 좋은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르면 쓸데없는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소리라도 좋으면 그 장비는 쓸만한 거예요. 한 개의 소리라도 좋은 소리가 있다면 그 장비는 쓸만해요. 이 앰프 어차피 이 앰프 가격이랑 이 앰프 시뮬레이터 가격이랑 보면은 앰프 시뮬레이터 가격이 조금 더 싸거나 뭐 이거는 캠퍼 같은 경우는 앰프 가격만큼 비싸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앰프보다 조금 더 저렴한데 이 장비 하나 구입했을 때 낼 수 있는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의 소리가 내가 원하는 앰프 소리를 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사부기 만큼 좋은 소리를 내줄 수 있다면 이 장비 하나는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개의 소리를 다양하게 찾으면 더 좋은 거지만 하나라도 있으면 충분히 값어치를 해요. 그리고 연습실이나 공연장 또는 교회에 이 앰프를 들고 가는 걸 생각하면 좀 끔찍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앰프 한 개나 또는 두 개를 들고 가는 거에 비해서 이 앰프 시뮬레이터 크기가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이게 사실 앰프를 이겼죠. 앰프 시뮬레이터가 사실 앰프를 이겼습니다. 너무 부피 차이가 크고 편하니까 이 앰프 시뮬레이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아날로그 앰프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앰프를 구입하셨을 경우에 연습실이나 공연장에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해요. 앰프에서 가장 작은 소리를 겨우 맞췄다. 그냥 1보다도 더 작은 소리로 맞춰도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 앰프 소리를 들어보기는 힘들어요. 이 앰프에 제대로 된 좋은 소리는 최저로 냈을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소리를 키워야 이 앰프가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도 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일 작은 소리를 내서 이 앰프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연주한다면 반면에 앰프 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 앰프 앰프 프로파일러를 사용할 경우에 스피커가 없으면 소리를 못 들어요. 공연장에서 메인 스피커랑 연결해 가지고 모니터 스피커 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듣거나 아니면은 모니터 스피커 집에서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헤드폰으로 연결해서 소리를 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앰프 시뮬레이터 가지고 는 소리를 못 들어 보는게 단점입니다. 자 3번에 앰프와 디지털로 된 앰프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디지털 앰프 시뮬레이터가 앰프의 역할만 하는게 아니에요. 앰프의 역할만 하는게 아니고요. 굳이 마이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 앰프 시뮬레이터는 아날로그 소리를 내주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여기 위에 다이렉트로 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바로 여기 4번 마이크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심지어 실제로 앰프를 사용할 경우에 마이크를 어떤 각도로 대느냐 어떤 마이크를 대느냐 뭐 이런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거를 연구해 보시고 노하우를 만드셔야 되는데 근데 앰프 시뮬레이터 안에 앰프뿐만이 아니고 앰프 종류뿐만이 아니고 어떤 마이크로 어떤 각도로 어떤 위치로 마이킹을 할지 그런 기능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앰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신다면 앰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신다면 4번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앰프 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면 3번 4번이 그냥 연결이 되는 거죠. 앰프랑 마이크가 그냥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앰프 시뮬레이터가 완전히 앰프 역할만 하는게 아니구요. 2번 이펙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이펙터 역할도 어느 정도 해요. 반면에 2번 디지털 이펙터도 앰프 시뮬레이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앰프 시뮬레이터도 어느 정도 이펙터 역할을 해요. 요거 하나로 앰프 시뮬레이터 또는 이펙터 멀티펙터 역할 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션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연주자들을 보면은 요런 디지털 멀티펙터를 많이 써요. 여기 이펙터 앰프 따로 다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요런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어 굉장히 편해요. 요거 하나만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펙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앰프 같은 경우는 앰프 시뮬레이터 디지털로 된 앰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앰프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물론 또 앰프를 들고 갈 때는 요 톤엑스를 끄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톤엑스 안에 어 멀티펙터 역할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버 디스토션 역할을 하는 기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원래 사용하는 오버드라이버 디스토션을 빼고 어 요거는 튜브 스크리머가 작은거 요거는 그냥 보조로 사용하는거지 거의 오버드라이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톤엑스에서 오버드라이버 디스토션 꺼내서 사용하고 그리고 앰프 시뮬레이터로 쓰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멀티랑 아날로그랑 조합해서 쓰는 편이고요. 자 그럼 원래는 2번 3번 역할 그러니까 이펙터랑 앰프 역할을 디지털로 대처했을 경우에 디지털 이펙터 또는 디지털 앰프 시뮬레이터를 썼을 경우에는 실제로 아날로그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바로 연결하면 돼요. 바로 5번 믹서에 연결하면 돼요. 근데 바로 믹서에 연결하면은 이 소리가 너무 커서 믹서에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다이렉트 박스를 연결해서 믹서에 연결을 해요. 자 4번 마이크 대신에 다이렉트 박스를 쓰는데 다이렉트 박스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또 재미있는거는 요즘 트렌드가 기타리스트들한테 유행하는 다이렉트 박스가 또 생겼어요. 원래는 이 다이렉트 박스 영역이 사운드 엔지니어 영역이었어요. 공연을 한다 그러면 사운드 엔지니어가 이 다이렉트 박스를 준비해왔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기타 연주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다이렉트 박스들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요게 기타 연주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다이렉트 박스 중에 하나에요. 이펙터 보드 위에 올리기도 하고요. 이거를 기타 연주자들이 많이 준비해 가요. 공연할 때 그래서 요 영역이 사운드 엔지니어 영역이 여기로 지금 더 밀려 간 거죠. 뭐 더 좋다라고 해도 되고 나쁘다라고 해도 되는데 마이크 대신에 다이렉트 박스를 거쳐서 믹서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멀티펙터 또는 앰프 시뮬레이터 자체적으로 다이렉트 박스 역할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 다이렉트 박스가 아예 필요가 없죠. 4번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5번, 6번이 남았는데요. 5번 같은 경우는 믹서 사운드 믹서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메인 스피커 이야기인데 요거는 사운드 엔지니어 영역이니까 그냥 스킵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1, 2, 3, 4, 5, 6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건데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질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뭐하는 기계냐 하면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 소리로 변환시켜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디지털 소리를 아날로그 소리로 변환시켜 주기도 해요. 한마디로 아날로그랑 디지털 소리를 변환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리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은 아날로그 소리죠.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도 그 아날로그 소리고요. 우리가 연주하는 악기 소리나 목소리도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공기 중에 진동으로 전달이 되는 아날로그 소리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음악 파일을 저장하고 있지만 아날로그 신호로 저장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디지털 신호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01 그러니까 이진법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이죠. 실제로 컴퓨터를 아무리 뜯어봐도 아날로그 소리가 안 나옵니다. 디지털 소리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소리로 변환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 내에도 디지털 소리 아날로그 소리를 변환시켜 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해주는게 오디언트 페이스에요. 자 이쪽에서 오디언트 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고요. 왼쪽에 있는 스피커나 악기 소리, 목소리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신호를 쓰죠. 아날로그 소리를 사용하죠. 기타를 연주해 가지고 컴퓨터에 이 내 기타 소리를 집어 넣기 위해서는 오디언트 페이스를 거쳐서 오디언트 페이스가 아날로그 신호로 들어온 기타 소리를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나중에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리를 변환시킨다든지 뭐 이퀄라이저라든지 디스토션이라든지 조금 있다가 또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앰프 시뮬레이터 이펙터 등등 여러가지 또 디지털로 할 프로그램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소리를 변환시킨 다음에 또다시 오디언트 페이스로 전달시켜 줘요. 그 다음에 오디언트 페이스는 그 소리를 자 디지털 컴퓨터에서 들어온 소리는 디지털 소리겠죠. 이거를 스피커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 장치예요. 컴퓨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서 스피커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스피커가 그 소리를 내서 아날로그인 소리를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아날로그의 소리 기타 소리나 목소리를 오디언트 페이스를 통해서 디지털 소리로 변환시킨 다음에 컴퓨터 내 프로그램에서는 디지털화 되어서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게 디지털로 변환시킨 다음에 또다시 오디언트 페이스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화 한 다음에 스피커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스피커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소리를 내주는 거죠. 이 오디언트 페이스를 잘 활용을 하면은 앰프 시뮬레이터 개념 또는 이펙터 개념 등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 안에는 사운드 카드가 있죠. 그 사운드 카드가 오디언트 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컴퓨터에 있는 사운드 카드를 쓰지 않고 왜 오디언트 페이스를 쓰냐 그거는 속도 때문이거든요. 물론 소리의 퀄리티도 있는데 첫 번째로 속도 때문이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기타를 쳤을 때 이 아날로그 소리가 오디언트 페이스를 거쳐서 물론 또 컴퓨터 안에 있는 사운드 카드를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컴퓨터 안에서 디지털화 된 다음에 프로그램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들으려면 또 아날로그 소리로 변환이 돼야 되겠죠. 아날로그로 변환이 된 다음에 우리가 듣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어느 정도의 레이턴신이 있어요. 내가 연주하고 나서 막 여러 장치를 아날로그 소리가 디지털 소리가 디지털 소리가 프로그램 거쳐서 다시 또 아날로그 소리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걸 레이턴시 라고 하는데 어떤 아무리 좋은 장치라도 레이턴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 안에 있는 사운드 카드보다 외장 사운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월등히 그 속도가 뛰어나요. 물론 소리도 좋지만 월등히 속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역할을 하려면은 모든 디지털 장비는 약간의 시간 오차가 있긴 있어요. 근데 최대한 이 오차가 적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라이브를 연주했을 때 나는 정확한 박자에 연주했는데 내 연주한 소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거쳐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거쳐서 스피커에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했을 경우에 박자가 쳐지겠죠. 또는 녹음하려고 내가 연주를 하는데 레이턴시가 많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메트로놈 소리에 따라서 메트로놈 소리도 아날로그 소리죠. 컴퓨터에서 보내주는 아날로그 소리죠. 거기 맞춰서 딱 딱 딱 딱 연주를 했는데 나는 정확한 박자에 연주했더라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어 디지털 부호화 부호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럼 난 정확히 연주했지만 녹음한 거 들어보면 박자가 다 밀려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능하면 좋은 거를 쓰는게 좋긴 한데 내가 여러가지 음악 작업들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비싼 거를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포커스 라이트 빨간색 예쁘게 생긴 거 있어요. 중고 가격으로 싸게 많이 나오거든요. 미디 전공하신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 많이 샀다가 물론 이것도 괜찮아요.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온 건데 미디 전공하신 분들이 미디 시작할 때 요런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요거를 중고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 중고로 뭐 한 10 10만원 중반대에서 뭐 20만원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중고로 구입하시면 요정도 퀄리티면 요정도 퀄리티면 시작하기 적당해요. 녹음 프로그램을 다루신다 DAW 그러니까 녹음 프로그램을 다루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기타 이펙터로 사용하시더라도 처음 시작하신다면 요정도 퀄리티면 충분해요. 중고 가격으로 뭐 예를 들어 3-40만원 넉넉하게 3-4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오디언트 페이스를 활용하셔가지고 기타 연주를 하신다면 프로그램으로 된 이펙터들 앰프 시뮬레이터들을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비싸봤자 그렇게 많이 안 비싸죠. 기타 이펙터 하나 앰프에 하나 이런 가격에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하죠. 저같은 경우는 메인 스테이지 메인 스테이지 라는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앰프도 종류별로 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앰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크 위치라든지 마이크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고요. 거리랑 위치 그리고 마이크 종류 다이나믹 뭐 이렇게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프로그램 괜찮죠. 여기서도 앰프 설정하듯이 모든 노부들을 다 조절할 수 있고요. 페달 보드 저는 메인 스테이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를 쓰는데 페달 보드에서 그 우리가 이펙터를 사용하듯이 이런 것들을 뭐 조절할 수도 있고 켜고 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웠다가 뭐 나는 이 이펙트가 좋겠다 그러면 이 이펙트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순서도 이렇게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하면은 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저렴하게 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장점이 이 이펙트랑 이 이펙트랑 위치를 바꾸는데 어 어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충분하죠. 자 이런 소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저장해 놓고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날로그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파워 전선들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잡음 없이 연주를 할 수 있고요. 뭐 필요한 웬만한 이펙터들 장비들 여기 다 있어요. 이펙터들 뿐만이 아니고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까지 여기 연결해서 같이 쓸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컴프레서 이런 거 특히 조절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겠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어 이펙터나 앰프 시뮬레이터를 다룬다면 장단점이 아무래도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폭넓게 활용을 하실 거고요. 나는 컴퓨터는 좀 다루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 뭔가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때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최고 좋은 장점은 뭐냐면 특히 녹음을 생각하시는 분들 녹음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녹음하는 프로그램 중에 로직을 사용하시든 프로툴스를 사용하시든지 뭐 큐베이스나 에이블톤을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든지 간에 녹음을 하시고 또 소리를 들어 보시려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라이브에서 사용하신다면 사운드 엔지니어가 여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바로 라인을 연결해서 소스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연주하면서 컴퓨터로 소리를 만지는 거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단점 중에 하나가 집에서 소리를 테스트해보고 저장을 하려면은 좋은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해요. 컴퓨터 스피커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어폰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들어보고 그러니까 컴퓨터 스피커나 안 좋은 스피커 또는 헤드폰, 이어폰을 사용했을 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저장을 했는데 스피커가 라이브 PA 스피커로 바뀌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소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장했는데 스피커가 바뀌면은 또 다른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리저리 노하우를 쌓아서 여러 가지 소리를 저장하시든지 아니면은 사운드 엔지니어랑 친하다면은 사운드 엔지니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미리 공연장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서 라이브 그 현장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소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든지 좋은 모니터 스피커를 구입하시던가 아니면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은 모니터 스피커도 좀 비싼 거는 뭐 200만원 해요. 한짝이 200만원, 300만원 해요. 만약에 모니터 스피커도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은 헤드폰을 구입하셔도 돼요. 헤드폰을 장기적으로 쓰면은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뭐 헤드폰으로 써도 좋은 헤드폰으로 써도 충분히 좋은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 정도 전에 오디언터페이스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걸 라이브에서 활용해 보려고 리허설 때 가지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레이턴시가 심하고 제가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접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좋은 오디언터페이스들 그리고 스피커를 좀 좋은 거를 구입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니까 꽤 쓸만 하더라고요. 녹음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수로 사용되고요. 해외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점점 오디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발달할 분야가 이쪽이라고 생각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오디언터페이스요. 오디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좋은 컴퓨터가 있을 경우에 좋은 컴퓨터가 있을 경우에 오디언터페이스 기계값 중고로 20만원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값 비싸봤자 10만원 정도 아래위로 하겠죠. 아무리 비싸봤자 30만원 안 넘어가겠죠. 대략 10만원 정도 투자하시면 30만원 40만원 투자하시면 이펙터들과 앰프 시뮬레이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녹음할 때 오디언터페이스 당연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녹음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에디팅하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에디팅하면 굉장히 편하죠. 물리적으로 뽑았다가 꼽았다가 이펙터들 분리했다가 붙였다가 하기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는 마우스 클릭으로 웬만한 거 다 조절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단점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웬만하면 요즘 오디언터페이스는 레이턴시가 좀 적은데 그래도 레이턴시가 있긴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지고 좀 예민해질수록 레이턴시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좀 사양이 떨어진다. 그럼 레이턴시 더 잘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컴퓨터랑 오디언터페이스가 스피커가 달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할 때 사운드 팀이 완벽하게 잘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관련된 시스템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내 소리를 못 듣는 수가 있어요. 기타랑 오디언터페이스랑 컴퓨터만 들고 라이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스피커를 들고 가진 않죠. 그런데 이렇게만 들고 가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운드 시스템이 좀 별로일 경우에 사운드 엔지니어 중에 모니터 엔지니어가 없을 경우에 또는 모니터 엔지니어가 잘 못할 경우에 내 소리를 못 들으면서 연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연주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좋은 소리로 연주하고 있는지 전혀 못 들으면서 연주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들이랑 실용음악 연주자들의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클래식 연주자들은 자기 악기밖에 모르는 특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운드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을 때부터 생긴 음악이기 때문에 음향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내 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바이올린만 연구하지 바이올린에 어떤 마이크를 대고 어떤 각도로 대고 어떻게 조절해서 소리를 보내느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신경 쓰기 싫어합니다. 반면에 실용음악 연주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연주를 하기 때문에 내 악기, 내 목소리 뿐만이 아니고 어떤 앰프를 사용하고 어떤 마이크를 쓰고 어떤 DI 박스를 쓰고 어떤 사운드 믹서를 쓰고 어떤 사람이 사운드 엔지니어이고 그리고 어떤 스피커를 쓰고 어떻게 스피커를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일렉기타의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멋진 기타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되셔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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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